그리고 웹필을 이용해서 시범을 보여줄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실수 방법을 하고 몸으로 접종을 합니다. 보면 중간에 이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캔버스용 공동교육과정은 세종원섭별 자취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다양한 전공과목을 개서를 해가지고 자기 진로에 맞게 선택해서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자리를 잡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초기에는 불협화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이동시키는 것도 문제였고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관광버스가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옆에 학교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불편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2년, 3년 되면서 점점 체계가 잡혀지고 시스템이 그쳐지면서 재작년이죠. 교육기관정부혁신우수. 최우수사례 경기 내에서 최우수상. 최우수사례에서도 최우수상 수상은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그때만 그때 장학사님이 올해는 다른 분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 바툰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대학대에 가면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자기 들을 과목을 찾아서 여러 실기 동안에 대학들 단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요. 사회 같은 경우도 전공을 하는 그 전공 건물이 있었고 국어라든가 영어학교를 들으려면 문과대학을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었어요. 시민시간 끝나자마자 달려가야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캠퍼스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큰 캠퍼스가 되는 경우는 교내 버스가 다니죠. 수업 끝나고 그 버스를 타고 다른 교수로 단대를 이동해서 수업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은 캠퍼스 수업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업 일정입니다. 오늘 9월 25일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4주간 있습니다. 4주간. 10월 2일서부터 23일간 학교별 중간고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여기 있고요. 또 한글날. 올해는 한글날 쉬죠. 올해는 한글날 쉬입니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올해는 북극행야를 내시는 거죠. 출석 연휴랑 더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북극행야를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 말일날 온라인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중간에 국가가 안되도 상관은 없어요. 궁금하면 들구석을 해놓으면 상관은 없어요. 출석을 다 불렀고요. 인사하는 당면이 꺼져서.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고. 10월 31일날 온라인에서 보낸 온라인은 줌으로 들어갑니다. 줌 클라이딩 어플 아시죠? 여러분 학기총회 해보지 않았나요? 안 해봤어요? 네. 또는요? 줌 수업 해봤나요? 안 해봤군요. 왜 안 했을까? 학교마다 다 다를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고다 보니까. 7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 3월달에 미리 연락을 받아서 연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화상회의 어플이에요. 화상회의 어플인데.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나와서. 각자 집에서 핸드폰 보고 혹은 노트북이나 PC 보면서. 선생님 얼굴 보면서 수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9월 30일부터. 11월달에 한번. 첫째 주, 첫째 주 한번 하면은. 온라인 수업 3번이 끝나구요. 마지막에 이제. 12월 마지막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오래됐나요? 이게 두 번이 좀 줄어든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총 여덟 번 수업이었는데. 이라크 때는. 코로나 때문에 왜 좀 늦게 기간이 이루어졌어요. 원래 9월 15일인가요? 12일인가요? 그때 기간이 있네. 늦춰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 앞에. 도래일이 하면 뭐 30번이 어떻게 해. 수업이 있을 조건이요. 이거는 꼭 얘기를 해. 전달해 주라고 해서 한 거에요. 총 여섯 번 중에. 여섯 번이면 3시간씩 18시간이에요. 쉬운 시간 빼고. 아마 지금 합친 거구나. 미쳤네. 그동안 다 뺐는데. 중 3분의 2. 12시간 이상 수업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4번. 4번 수업을 해야되면서. 오늘 나온 친구들은 앞으로 4번. 온라인 수업까지. 4번을 다 하게 되면은. 사실 마지막 2번 수업은 안 나오고 있으면 돼요. 대신에 민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슬퍼져요. 그렇게 이상 수업을 하면은. 생기부에 기재가 되고요. 생기부에선 150자로. 아주 알차고. 멋있게. 여러분들의 간걸룩을. 소원에서. 잘 열심히 이수했다고. 잘 씁니다. 이수하면. 미인정 결석과. 개인 사유에 불청한 경우는. 결석을 하는데요. 공결 처리 조건이 있긴 한데.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참 없어요. 청의에 가까웠나요? 겨울에 청의에 안 나요. 그리고 해상성 없고. 현자학습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학교에. 격주 수업하는 학교들도 있고. 전교생 300만원. 300만원 넘은 학교 같은 경우는. 격주 수업을 하잖아요.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영재학교 입학식 상고. 상고는. 집안에. 어른. 할머니 돌아가셨거나. 공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는 이제. 공연체로 된다는 거네요. 이걸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없어요. 이것도 역시. 오늘의 전달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 해드로운 도움이 있구요. 출석 인정 조건은. 우리 50분 수업당.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오고 있는 친구는. 오늘. 2시간. 2교시 3교시만. 출석 인정이 되요. 온라인이 마찬가지입니다. 6시 30분에. 접속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20분 정도는. 유예의 시간이 있어요. 조금 지각을 해도. 20분 안에만 들어오면. 인정이 되구요. 20분이 추가가 되면. 그 시간까지. 왜냐하면. 30분에. 10분밖에 안 남겨놓고.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온라인에서. 조금 유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구요. 로드맵. 로드맵. 로드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적. 창의적.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에요. 지금 갖고 있는 샤프뱅. 창표도. 크리에이티브에요. 참 어렵게 그렸어요. 그걸 찾는 이라고.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안내. 제가 듣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상상력을 자극시킨다는 생각을 해요.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스케치의 자기애와. 투시 덕복과 구두의 비추재료에 대한 활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지금 세종에 살고 있으니까. 세종의 주요 건축물들을 한번 그려보는. 들어갔는데. 한 명만 딱 그립니다. 세종시청하고 세종보석관.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지금 안부린거에요. 전인적이라고 써냈는데. 전인적의 전인적 자세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지성 강성. 균형있게 갖추고. 좋은 인재로 만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인터넷에 어반 스케치를 찾아보면. 어반 스케치 하는 사람들을. 어반 스케쳐. 어반 스케쳐. 어반 스케쳐스. 뭐 이렇게 불러요. 그 운동의 의미. 운동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지는데. 채널에 대한 통과 됐어요. 그리고 노드뷰는. 우리가 주간 수업은. 야외 수업을 할 그 얘기였어요.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케치를 밖에 나가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1학기 때도. 토요일날은. 개강이 안됐습니다. 이론이 모질라요. 그리고 2학기 때도. 한 명이 모질라서. 토요일 수업은. 해낭됐어요. 그리고 1학기 때. 어반 수업은. 20명 모집에. 20명이 다쳤어요. 분명히 인정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15명 모집에. 7명이 신청을 했고. 5명이 토요일로 갔어요. 물가들은. 턱걸이로. 지금 딱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두 자매의 친구들 때문에. 개선된거에요. 지금 한 명 빠졌으면. 못 만났어요. 노드뷰는. 그래서. 실내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 인터넷 구글 워스 라든가. 인터넷 화면을 보면서. 그리는. 그런 걸 계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어떤 풍경을 그리고 싶을 때 같이 가본 학생들은 가서 찍은 사진을 그리면 되는데 그 자녀 학생들은 그걸로 들어가면 웬만큼 다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동영상 편집 및 온라인 작품 전시에서 공유를 한다는데 편집 기능은 그냥 CineMaster라는 어플 거기에 자기 작품을 넣는 거고 있는데 이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는 선생님 다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에 온라인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캠봉 어반 스케치 세종 어반 스케치 치면 이라키 수업 내용들이 좀 떠요 이라키 때 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반 스케치 이라키 전시했던 것들도 뜨고요 자 어반 스케치라는 것은 도심 스케치라는 얘기에요 근데 어반 스케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시골 풍경이 많아요 그럼 컨트롤 스케치라고 했어야지 왜 어반으로 했을까 근데 어쨌든 도심의 일상을 선생님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상의 시간을 기록하자 자기가 기억하고 남겨두고 싶은 그 상황 장면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글로 남겨놓겠죠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영감을 그리는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그림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거를 그림으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려서 기억을 해 놓는다는 부분입니다 기억하고 싶은 도심의 모습이나 평범한 일상을 그거를 자신의 감성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어떤 전시를 목적으로 잘 그리기 위한 그런 자격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면은 자기 만족도가 되게 큰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존 전공자들만의 전유물인 순수미술을 깨트렸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 순수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긴 합니다 어반스케치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카피한 겁니다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실내외 현장에 직접 보고 그린다 그리고 현장을 휩사를 보고 그린다는 건데 우리는 역관상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드로잉은 여행지나 살고 있는 장소 주변의 이야기를 담는 겁니다 어반스케치 운동은 그 그림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자기가 느낀 감정을 글로도 메모를 잠깐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림에다가 메모하는 게 미숙하지 않아서 잘 안 해요 어반스케쳐스 운동 세 번째 드로잉은 시간과 장소의 기록이다 말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들어간 그때 보통 제 작가들 오늘 그렸다 가면 20209가 끝나요 9월달에 그렸다 워낙 작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겠죠 근데 어반스케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날에다가 그 시간과 그 시간과 날짜 그때 분위기까지 서명을 해놔요 사인에다 이때 어땠다 비가 오르고 있었다 흐렸다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적어놓더라고요 본 장면 진실하게 그린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진실하게 그리나요 앞에 어떤 산이나 강의 풍경을 보고 바다를 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꾸미지 말아야 해요 그거를 테크닉적인 기교로 감추지 말고 자연체들이 잘 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각자 기술을 수행해야 합니까 서로 경렬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쌍방향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그림도 평가를 하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다들 너무 과목했어요 한 마디 아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의 그림 공유하니까 여러분들 SNS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림을 세상을 보여줍니다 좋은 말들이에요 자 수업이 이미 또 나왔어 공유한 수업 일정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온라인 학습은요 오늘 끝나고 나서 4주 쉬었다가 10월 말일날 선생님 또 문자나 오픈 채팅방은 그 수업 안내 자료 올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럼 문자로 주로 연락을 할 겁니다 문자로 수업하기 한 하루 전에 내일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땐 이제 지지초재리기회와 장피스케치 오늘 하는 내용이랑 종목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종시 주요 건물 페나스케치에서 세종시청이라든가 세종교육청이라든가 조형적으로 좀 이쁜 건물은 세종국린도서관 세종 모양 시옥장 모양으로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요 혹은 세종에 십경이 있어요 열 곳에 자랑할 수 있는 풍경 옛날에는 세종 십경이 아니라 조치원 십경이였어요 그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수상편을 이용한 유명 건물 스케치 외국 건물이든 잘 그리고 싶은 것 어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두 번 대면 수상편이 오는 겁니다 오늘 거고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여행 스케치와 채색을 요 때 한번 들어갈 거에요 대면 수상편에서 채색하는 부분을 읽을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 더 드리면서 온라인 전시이라는 포토폴리오를 만드는 부분을 이런 접수 때문에 여러분들 총 하나는 오늘 안 가져왔는데 작은 앨범을 하나씩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세지 않아도 간단한 점이고요 저거 스케치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료 검색과 수직 첫 번째 이게 제일 필요해요 저거 스케치는 현장을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야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자료를 인터넷이라든가 핸드폰 이용을 해서 찾아서 내가 드릴 거리를 골라야 되겠고요 소재를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고 아이디어 보상을 하고 저거 정해진 소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떤 종류에 그릴 것이고 어떤 펜으로 그릴 것이고 차색까지 진행할 것인지 새색을 뺄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구성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리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짧게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냥 바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술 전공자 하는 학생들 패턴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패턴에 대한 모티브를 또 자료 검색을 하는 거죠 패턴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에 가을을 주제로 패턴 디자인을 합시다 그러면 가을에 필요한 가을을 연상시키는 자료들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재를 안전한 거죠 가을 낙엽도 있고 가을 풍경도 있고 가을 새끼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낙엽을 할 때야 낙엽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돌 스케치라는 거고 구도를 스케치하는 거고 거기서 나와진 이미지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 과정이랑 동일한 겁니다 재료 소개를 했는데요 A4 사이즈 스케치고 178g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A4 사이즈는 안해도 됩니다 A4 사이즈가 이게 A4 사이즈예요 그리고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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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3 사이즈입니다. 이 정도 크기 A4인데 A4의 반 정도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여행지를 다니면서 하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로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스케치 하기가 되는구나 조금 불편해요. 바로 꺼내서 쓰기도 그래서 보통은 A4를 주로 유명하는데 이게 화면에 담기가 좋아서 그런건데요. 보통은 이 사이즈에요. 이 사이즈에다가 수첩으로 반으로 접혀있죠. 수첩으로 털려서 흘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할때는 A4를 권장하지만 이 사이즈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좀 많은 드로잉북이라든가 이런거 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연필 또는 홀더샵과 만년필인데 만년필은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은 연필로 진행을 해볼겁니다. 오늘 재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겠죠. 연필을 하나씩 나눠줄거에요. 일곱자루를 깎아왔어요. 세종 학생들 올까봐 오늘 4명한테만 지급을 할겁니다. 연필로 작업을 하게 되겠구요. 홀더샵프라는건 여러분들이 연필을 깎아본적이 초등학교 이후에는 없을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홀더샵프라고 합니다. 연필심이 안에 들어있는거 이건 납작한 연필심이 들어있어요. 크레이티브라는 샵프라가 있구요. 좀 더 두꺼운 연필심 지금 아까 보여줬던 4비 연필 정도의 두꺼운 심 2mm가 들어가는건 요정도 있습니다. 연필심이 들어가요. 이건 홀더샵프라구요. 그러면은 연필 깎을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0.5, 0.3 이런거 여러분들도 쓰는데 그건 너무 얇고 종이를 파헤치입니다. 너무 얇는가? 조금 더 두꺼운게 좋겠구요. 만연필은 이런거 얘기를 하는건데 아마 여러분들 아빠 세대들은 학교에 대학교 입학을 하면 선물로 받았어요. 선생님도 반응표 때 받았나봐요. 만연필 선물을 아버지가 하셨던거 같아요. 그런게 만연필입니다. 요즘은 컬러가 다양하고 디자인이 다양하고 켈리용도 나와있고 사용도 나와있어요. 10월 셋째도 대면 수업 때 만년필을 한자루씩 나눠줄겁니다. 오늘은 배우는 못했구요. 1학기 때도 대면 수업 때 학생들은 만년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경험 한번 해보라고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미니파레트 워터브러쉬 수정사인펜 라이너 미니파레트는 어반스케치용으로 나오는게 따로 있는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들고다니는 것을 그려야되잖아요. 그래서 들고다니기 편한 이런 종류의 파레트가 있습니다. 팔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자 이건 기성품이고 선생님이 만든거에요. 비즈봉의 케이스인데 비즈봉의 케이스에다가 물감을 채워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니파레트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 만드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4주간 휴강을 하잖아요. 휴강을 해도 선생님이 매주 동영상을 올릴거에요. 여러분은 참고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저렇게 진행하는구나 자 이거는 문교 국산 브랜드에서 나온 틴 케이스라고 하는 서랍스입니다. 이렇게 펼치면 여기다가 물감을 짜서 아까처럼 물감을 짜서 붙여서 이렇게 딱 끼워넣는거에요. 계속 쓰는거에요. 눈감을 아직 안채워놨어요. 여기 오늘 설명하려고 안쓰는건데 급히 부랴부랴 사봤어요. 저는 그런 펄치들을 활용해주면 되겠구요. 나는 좀 더 전문가나 전문가사업다기 보다는 여러분들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간진하게 쓰고싶다. 이건 간지형 펄치입니다. 윈전 유튼 윈전 유튼이라는 상표 브랜드에서 나온 필드용 펄치에요. 담배값으로 생겼죠. 학생들 두다리용 담배값으로 오인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이 끝에는 물통입니다. 물통 물통이 여기 있구요. 이 안에 물을 담는거 이렇게 벌리면 안에 붓과 물통 펄치가 있는거에요. 여기에 고채물감이 있구요. 여기는 천연스펀지 해면 해면이라고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손가락 저기에도 그게 있어요. 손가락 우리 핸드폰 홀더처럼 해가지고 붓은 아 이건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통을 어딘가에 놓겠지요. 찍어서 찍어서 그리는 그런 용도에요. 한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설명용으로 막다리에 이런 용도인데 제일 좋은건 얘 입니다. 천원에 두개에요. 케이스가 천원에 두개에요. 물가 한번 집에 있는 어렸을때 썼던거 쓰는거구요. 혹시 여러분들 전공분자가 있나요? 미술전공학생 네 종공학생 네 종공학생 그래요 자 종공학생들은 팔레트를 가지고 있어요. 수채화나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많은 많은 도도 그렇고 이런 팔레트를 이용하면 저도 알지 물론 종공학생이 좀 더 큰 거 쓰죠. 좀 더 큰 거 쓰지 않네요. 하나하나 갖고 다니는 거에요. 가방 갖고 다니는 거에요. 그리고 물감 색깔도 서른타섯색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쓰면 더 간지가 나요 그런 어떤 재료들을 지금 당장 구입해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 때 선생님이 요구하고 안연필을 할 수 있구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되구요 안연필은 온라인시업을 하면서 몇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버 촬영이 30분에 한번씩 꺼져야 되요 25분 촬영이 안그러면 용량이 너무 커져서 편집하기가 힘들더라구요 멈추고 다시 찍어야 편집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상사인펜 라이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상사인펜은 모나미 12색이 제일 좋아요 썼으면 되는데 왜 모나미 12색이냐면 거기다 살짝 물을 이렇게 칠하면 은은하게 잘 번집니다 그런 용도가 썼는 거겠구요 라이너는 피그먼트를 추천합니다 피그먼트는 번지지않는 사용하는 것은 스테듈러에서 나온 피그먼트 세트에요 0.01서부터 6가지 세트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스테듈러에서 0.2, 0.5 왜냐하면 이 세트가 싸게 판다고 해서 샀는데 세자로는 쓰지도 않아요 이런게 더 많이 쓰고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피그마커만 쓰지않나요 피그마나 일체 왜냐하면 그게 가성비가 좋대요 같은 가격에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걸 쓴다고 합니다 촬영용 여러분 핸드폰을 찍으면 됩니다 온라인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촬영해서 샀는데 보내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같이 보면서 평가도 하고 피드백을 줍니다 그런게 필요하겠구요 온라인 작품전지,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페이스북, 밴드는 하본적 없구요 세정식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에 해당하나요 각자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고 각자 자기 그림들, 선생님이 다 편집해서 전화해 줬는데 해당하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컬러 마팔이 아니라서 해당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개인 SNS에다가 제 작품을 올려주면 됩니다 자 1학기 수업자를 몇개 해볼게요 이거는 반디방학관입니다 반디방학관이라서 유튜브에다가 반디방학관이라고 유튜브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스케치 과정도 나오고 학생자로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촬영하는게 나와요 그때 했던 반디방학관 장애인 청년 일자리 창출 먹으러는 치료되서 만든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많이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마라도 선당이에요 마라도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의 자그만 피규어로 팔더라구요 마라도 방당 제주도에서 한 30분? 30분, 40분 배타고 돌아왔나요? 근데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을 못찍었어요 배몰미 때문에 땅을 밟았는데도 이거 못찍 할 수가 없더라구요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2층 집 그리기 7월 26일날 그때로 그렸네요 공내에 찍은 사진을 보고서 그렸던 그때 주제가 자기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뭐 이런거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은 이런 집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외국 집을 그리는 것도 있었던 거 같구요 이거는 카페였어요 카페 앞에 빨간 우체통하고 나무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줌으로 수업을 쌍변형 수업을 할 때 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줌으로 할 때 단점이 뭐냐면은 선생님은 고성능의 카메라로 환하게 찍어도 전송받는 여러분들은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화질이 SD 화질로 앞둑해서 가면 선생님 촬영은 FHD로 촬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받는 화질은 SD에요 일단은 FHD의 반의 반 정도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FHD 두 개를 찍고 있고 이거는 QHD에요 여러분들 그 해상도가 옛날 핸드폰은 SD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 뭐 싸이 시대 싸이월드나 이런 데 정상 올릴 때는 SD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한게 HD에요 HD 옛날 TV 생각하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핸드폰이 FHD 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형 핸드폰 얘네들이 울트라 HD QHD 이 화질로 발해집니다 두 배가 넘는데 4키로라고 하잖아요 4천만 화소가 되는거죠 그리고 요즘 8K 폰 나왔죠 비싸더라구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직 계약기간이 안 남아서 약정의 노예에요 8K 정도면은 사진 인간의 눈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세계의 3D를 넘어서요 이미 FHD가 FHD에서 넘어섰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잘 수업을 했던 영상이구요 다음 시간 준비물 10월 30일날 4주 쉬었다가 10월 첫째 주가 추석 연휴이구요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시험기간인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3명의 학교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시험기간이 다 못왔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10월에 계실 텐데 그때 이제 말일날 마지막 금요일날 중으로 온라인 접을 합니다 준비물은 스케치로 아까 얘기한 A4, 8절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A4하고 8절치를 나눠줄겁니다 한번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한번 실습을 해보는거에요 나는 8절치가 잘 맞네 나는 8절치 나는 좀 작은게 좋네 저는 4절치 아니 A4 더 작으면 A5이라도 하면 되겠구요 우리 전공학생은 4절치가 있어 할거에요 근데 어바스케치는 작게 해도 되구요 작게 작게 연필 샤프 여러분들 하고 싶은거 해도 되구요 그러고싶은 통계한 건물사진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문자로 모카와 우체국을 보여줬을거에요 미리 준비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는 실습을 한번 가볍게 연필 느낌도 한번 해보고 아 이렇게 그리는걸 얘기하는거구나 어바스케치가 꼭 도심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거 선생님 필통거리는겁니다 필통거리기 마우스하고 선생님 쓰는 재료들을 통을 열어놓고 여기서부터 쭉 그려나가기 시작한거 같아요 순서도 다 정해져있지 않고 제가 그리고 싶은대로 손 다는대로 그리는겁니다 어떤 미술적인 서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자료사진진보는 본인이 내가 어떤걸 좋아하는지 알아야됩니다 쉬는시간이 30분인가요 20분인가요 지금 쉬는시간인거 같은데요 학교 건물 아파트 놀이통 어떤걸 생각한건 없어요 여러분 학교 왔다가면서 어 쭉 그리구 싶은거 있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어놓으면 되는거에요 자 이건 이제 세종시청입니다 이게 작년 1학기 때 첫시간에 했던거고 연필로 꼈던 수업이에요 올 22일 첫시간에 나온거에요 자 그럼 이제 줌 수업 진행하는거는 줌 클라우딩 어플을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요 첫날에 연습하는걸 사용하고 한 10분 20분정도 해볼텐데요 그 전에 한번 연습을 한번 시간이체 보겠습니다 화면을 선생님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알려준 아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소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낼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클릭하고 들어오면 되요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도 되고 PC로 접속을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링크만 알고 있으면 들어오고요 오픈채팅방은 비밀번호하고 선생님 수업방은 비밀번호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여기 이 화면이 떠있을거에요 그리고 이제 30분이 되면은 선생님이 비디오가 켜집니다 얼굴이 켜져요 여러분들도 얼굴 비디오 켜면 되요 핸드폰으로는 핸드폰 카메라로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집에서 PC로 할 때 웹캠이 없는 친구들은 얼굴 비디오를 쓰기 어렵습니다 그때는요 음성만 해도 되고요 채팅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출석 확인시 오디오 비디오 켜주는거 있구요 그러고 나서 눈썹을 해놔야지 주변 쪽에 다 들려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동생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는 이건 다시 다르게 설명을 할거에요 오디오 안까지 조심해야겠구요 노트북 휴대폰 동시 접속을 하면 파울링이 생겨요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구요 휴대폰 접속할 때 밧데리를 완충을 하고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겁니다 이것도 우리 주무석 할 때 재차 설명을 할거에요 지금 어플을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일단 자세히 만들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온라인 수업은 대강 이렇게 시작됩니다 6시 20분서부터 입시 가능하고요 30분에 오디오 비디오를 이용해서 출석하기 그래서 첫 시간에 뭐 할거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동영상 시청을 선생님이 항상 합니다 선생님이 그날 진행할 동영상을 미리 탑재를 해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송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데요 집에서 그림이 됩니다 비디오를 꺼서 끈고 그려도 되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다시 접속해서 그림만 표현하는 그런 패턴으로 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20분에 집에서도 종료가 되요 접속 장소는 집에서 해도 되고 학원에서 접속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접속할 수 있는 데에서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접속을 해주면 됩니다 중간은 접속 확인을 했는데 안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실습 시간이 필요할 때는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 중에 아까 했던 얘기 있네요 온라인에서 접속할 때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실습 동영상이 지금 ppt가 재원이 안 돼서 동영상은 지금 안 돌아가요 이건 나중에 다른 화면에 있으면 다시 한 번 볼게요 동영상은 넘어가고요 오늘은 할 때 일정 투시입니다 투시도 소식점이 하나 다시 설명할게요 일정 투시 그림들이고요 이건 2. 투시 투시 일정은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다가 2. 투시 오반스케치에서 2. 투시만 알고 있습니다 3. 투시까지 가는 경우가 그물어요 이것도 2. 투시 이렇게 소식점 하나 저쪽으로 하나 이렇게 이거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선생님은 아까 이름은 문자도 다 보내서 알고 있죠 안에서 우체 역이고요 옷쌤 그림마다 옷쌤 어반스케치 옷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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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되게 많은 옷쌤 들이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은 밑으로 100칸 내리면 나와요 한국무실 앞에 대전미술 앞에 한남메전 회원이고요 대전예고 미술과 디자인 출강을 하고 있구요 세종예고 미술과 디자인 출강을 하고 있구요 세종예고 개교 때부터 출강을 하고 있구요 대전예고 2일에 졸업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세종교육청 캔버스형 국립대장 실기지도는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구요 올해 2년차구요 포스터 심사위원은 2019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안 부르더라구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대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책이 포토클러 제작을 위한 작품 촬영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쓰지 않고 그 책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오쌤의 그림마당 오쌤의 오완스케치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50명이라네요 요즘 제피어 작품인데 잘 안보이죠 시내를 그린겁니다 살고있는 동네 우리집이 여기 있어요 한컷이 가운데를 잘라서 보면은 안 잘랐구나 이것은 어반스케치라는 개념을 한건 아니고 펜화 개념이에요 펜화 할 때 했던 작품들이구요 어반스케치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죠 이렇게 무겁게 되는게 펜화작업 건물 한쪽 벽을 다 커버렸더라구요 어렸을때 살던 동네인데 여기가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이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한쪽 벽을 다 흐름으로써 그 벽에 광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싶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그렸습니다 계룡산 동학사에 가면 있는 다리에요 여기 동학사 다리 확대가 된다고 했죠? 이거를 아까 가꾸는 펜 중에 하나 로트링펜이란걸로 이렇게 찍었어요 세워라 내워라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해요 버스 카드 파는 노점 같은데요 최종일이 없더라구요 서울에 가끔 있어요 대전에도 지금 많이 있구요 대전도 많이 없어졌구나 없어져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의심의 일상 이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펜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가는 직시사라는 김천에 있는 직시사라는 절이에요 그 절 앞에 500년 전 소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릇을 세워 있어요 갈때마다 사진 찍고 그걸 기념으로 남기려고 드림까지 그렸는데 한 3,4년 전인가요 소나무 재선충 병이 넘어 걸려가지고요 얘를 잘랐어요 얘를 없어졌어요 그래서 500년이나 됐는데 조거스로 그냥 남겨놓지 가차없이 자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었더라구요 끝 끝났네요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어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움직임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촬영 안들어가니까 목소리도 제가 이선명을 대선거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걷어서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다음 정기는 200g짜리 펜소지인데 낱장으로 묶여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고요 이 4군데가 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물을 쓰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물을 써보면 종이가 이렇게 휘어져요 우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종이들 이렇게 다 접착이 되어 있는 종이들은 울지가 않죠 뜰 때는 모자기부터 쭉 뜨면 이렇게 떨어져요 앞뒤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산건데 보통 잘려주고 앞쪽이 좀더 더 질고요 뒷면이 더 매끄러워요 그래서 난 매끄러운 쪽으로 선호한다 매끄러운 쪽 난 살짝 거친 느낌이 좋아요 거칭이어서 텐손지에서 나오면 300g짜리 종이가 있어요 텐손 몽벨지라고 몽벨지라고 여기에 몽벨지라고 써있어요 한글이 아니라 걔네는 그 사람 말로 모은거에요 그래서 300g짜리는 여기가 좀 더 거친데 300g짜리 사이에 항상 준비를 못했어요 항상 갖다 놓는게 아니더라구요 납작으로 아까 하나 있었던것 같은데 그거분이 되게 간단해요 막 카드지 정도 되는거죠 카드지 만져볼게요 이거 4등분 할게요 이게 텐손 몽벨지입니다 좀 더 두꺼운 종이를 쓰는 이유는 채색을 할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작가운거 채색을 할때 종이 피로도가 좀 적게 와요 여러분 켄트지 같은 경우는 물로 몇번 비비면 종이 결이 다 일어나요 우리 종공학생은 훨씬 잘 알거에요 채색하다 보면 물 많이 쓰면 종이 다 일어나는거 근데 이런 몽벨지 황목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요 물에 담궈놔도 물에 담궈놔도 일어나겠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더 좋은 종이로는 ROCG라던가 ROCG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전문 허가들이 많이 쓰는 종이인데 그것도 동의가 질이 굉장히 좋아요 ROCG가 가장 유명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나라들 팔철지 팔철지 한장에 대략 한 천원 이천원 정도 하나요 지금 여러분 나는 종이는 장당 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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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뭔가 잘라야 되는데 여기 커팅매트를 가방에 들고 다니죠. 책상에다가 칼질을 하고 싶어요. 칼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필 하나만 줘야죠. 연필은 일단 사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연필이에요. 모노백 그래서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도 모노백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비를 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비를 더 많이 써요. 이비를 많이 쓰는데 이비를 주시면 사비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써봐야 아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재료들 쓰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씩 써도 됩니다. 특히 이 라이너 피그마트 라이너가 어버스케치한테 가장 많이 쓰일 거에요. 여기다가 써보고요. 만년필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 달라요. 이 종류가 한번씩 시연을 해 봐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나한테 이게 맞는데 써보겠습니다. 다이소에 가면은 이런 만년필을 팔아요. 다이소 만년필이에요. 라미 사파리를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동사람들은 참 잘하는 거 같아요. 1000원? 1500원인가? 다이소에 제일 비싼 만년필이 2000원이에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잉크가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겠고요. 이건 라미 사파리 라미 만년필입니다. 독일제 라미 연필 그래서 약간 이런 거 비슷하죠 똑같아요. 똑같은 만년필이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2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뭐야 10년이 넘었네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노트링 펜입니다. 일정한 단계에요. 펜에 볼펜이 아니라 잉크를 넣고 바늘로 얇은 관을 통해서 바늘로 잉크가 나와요. 아까 보여줬던 그 직직기사 선생님 작품들 페나작품을 개봉 이걸로 그렸습니다. 뭐가 있나요? 이것도 중국산이에요. 중국 영웅 만년필이라고 불리는 펜인데 이 앞에 닙이 펜을 닙이라고 합니다. 이 닙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켈리용이라고 조컥해 나와요. 아까 그걸로 그린게 있나요? 화면에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피그먼트 라이너로 그린거구요. 사파리 중국 중국 만년필으로 그린거가 있구요. 아까 소나무 소나무가 이쪽 화면으로 보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비녀번호를 몰라가지고요. 암호를 딱 치니까 뭐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 숫자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숫자를 다 넣어봤어요. 이렇게 너무 보이죠? 이거는 영웅만년필 로드인거에요. 영웅만년필 로드인거에요. 영웅만년필 로드인거에요. 영웅만년필 로드인거에요. 영웅만년필 로드인거에요. 자세히 보면 확대가 되나요? 안됩니다. 좀 거칠고 그런 느낌이 나는거구요. 피그먼트 라이너는 0.1이기 때문에 되게 가늘고 형상하게 보여요. 간판같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그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구요. 일반 라미사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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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 이런 느낌으로 체력까지 들어 봤는데 이게 이런 200g짜리 세손입니다. 그리고 168g짜리 머메이드지에요. 이거는 아녜필 느낌이에요. 연필화를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어요. 연필화를 없어서 여기에 이게 로트링팬 로트링팬 기억이 안나요? 안말로 그랬는데 화면으로 보는게 잘 보이는구나 됐습니다. 아녜필도 시어링으로 내가 놔둘테니까 한번 가져가서 한번 써보세요. 아 이런거였구나 그러면서 아직 재료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주 쉬면서 공부센터라서 갈일이 있으면 아 이런거였구나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본인한테 맞는것을 찾아보라는 시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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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매장팬들은 매장에 가면 시필용팬이 따로 있어요. 써보라고 주는건데 그래서 비싼건 몇백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저는 60만원이면 제일 비싼 비싼 펠레칸 펠레칸 몽몰랑보다도 더 상위 버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원대 가거든요. 그거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글이 써질 것 같은 그런거였는데 보통 서명용으로 많이 쓰죠. 중요한 계약서 같은거 국가원수들이 국제 국가간에 조약 국제조약 쓰는 만년필이 몽몰랑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평화협정같을 때 썼던 만년필이 몽몰랑에서 협창을 해준거죠. 지금도 몽몰랑에 숫자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써볼까? 센터 갔더니 60만원이라네요. 그냥 도텍영무지나 쓰는거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워터 브러쉬인데 붓에다가 물을 채워넣습니다. 이거는 밖에서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불통으로 채워서 그릴 수 있지만 이 그림 없을때는 계속 붓에서 물을 채워요. 그래가지고 물감 이렇게 마침 이렇게 물감이 있네 여긴 파리트로 쓰는겁니다. 이거를 누르면 물이 뚝 뚝 뚝 뚝 뚝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워터 브러쉬 그리고 또 메이커 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게 좋아요 어떤게 안좋아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체험자가 쓰는건데 선생님은 이게 칠성당 겁니다. 칠성당 국산 브랜드인가요? 각국은 다 중국산에요. 중국 브랜드에요. 한절에 3천원 정도에요. 근데 3자루로 사면 2천원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파브카스텔이라던가 사쿠라쿠이라던가 이런거는 한자리에 만원정치 합니다. 자 이거는 피그마 사쿠라쿠이에서 나온 블랙 펜처럼 생겼어요. 앞에 봐요. 그리고 화이트 펜입니다. 이런거 들을때 지우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거기다가 뭐하나 아 이거 틀렸어 그러면 그럼 다시 그려 이거 그런거 아깝고 그때 화이트 수정용으로 쓰는거죠.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쓸거 같은데요. 자 오늘 다 하나씩 경험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나오는거구나. 기념품은 아니니까 가져가지 말고요. 쓰면서 다시 네 그리고 홀더샷도 나머지들 한번 써주고요. 자 좀 쳤다가 바로 백점치즈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쉬는동안 이거 지금 가져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끌게요. 영상 끌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끌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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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